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친명과 비명 간의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 상왕실장도 단수 공천 받았죠. 반면 비명 현역들은 오늘 대거 경선 결정이 났는데요. 박광훈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영찬, 강병원, 김한정, 신영대 의원 등이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상당수는 하위 20%라 경선에서 최대 30% 감점을 안고 친명원회와 1대1로 붙습니다. 감점이 있더라도 현역의 힘으로 이 친명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전민영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은 비명 박용진 의원. 친명원회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의 결선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불평등한 경선이라서 여기서 이기면 기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상대는 날개를 달아주고 박용진은 손발을 묶어놓은 경선입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개파색이 옅은 김한정 의원도 각각 친명 비례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하위 10% 의원들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실상 경선으로 컷오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성 당원들은 무조건 친명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위 10%라는 치욕적인 멍해를 안고 해야 되는데. 현역 티고는 불명예든 다 안고 내가 한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비명 박광훈 의원은 경기 수원정에서 원회 친명 김준혁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서울 은평의례에서도 비명 강병원 의원과 친명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대결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대변인 강선우 의원 등 당직을 맡은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과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등도 단수 공천을 받아 개파를 일부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관련해 컷오프 여부가 주목된 노영민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명 관계자는 친명, 비명 상관없이 당에 필요한 사람은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친명